손오공 최후의 결전과 서로를 이어주는 마음 사랑해! 뭐, 뭐라고요? 오공이 혼자서 대마왕에 맞서겠다고 했단 말입니까? 음, 아무리 말려도 워낙에 막무가내니 말일세 그렇다고 해도 상대가 대마왕이라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터인데 그걸 누가 모르겠나? 전계에서는 대마왕의 부활에 어찌 맞설 생각이시옵니까? 면목 없네, 우리로서도 막막하구만 아무래도 삼천년 전의 대환란을 피할 수 없을 듯하여 오호,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오공이 기어이 사고를 친 것 같아 대마왕한테 혼자 찾아갔나 봐 정말이지, 대책 없는 녀석이라니깐 이대로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 옥동자 준비됐지? 도사님들한테 들키면 절대 못 가게 하실 테니까 몰래 가자고 자, 중간계 악마의 꽃으로 간다 나와라, 길! 옥동자! 어? 세, 삼장! 나도 같이 가게 해줘 내게 남은 마지막 힘을 보태고 싶어 그치만 부탁이야 마지막 순간까지 너희를 돕게 해줘 선호공 세상만사 마음만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너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흐흥! 사람들은 모든 일이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하지 그러나 약한 자가 마음만으로 어떻게 강한 자를 이길 건가? 흐흥! 난 그동안 모두를 위해 강해졌다고 네가 뭐라고 해도 난 끝까지 싸울 거고 반드시 이길 거야! 어리석은 놈이로다 그럼 어디 한번 실컷 놀아봐라 모여라! 검은 기운이야! 어두울 유! 영영영! 나와라! 어둠의 영혼들이야! 유영! 이 녀석들은 대체 뭐해? 흐흐흐 녀석들이 너와 놀아줄 것이다 자 봐라 유령관 수모공의 영혼을 먹어치워라 이 녀석들은 이 정도로 무너 살 순 없지? 인지 알게 Negative 차 getir군 헉 흐흐흐흐흐흐흐 끝이 없어!! 이대로라면 내가 지쳐 쓰러지겠어 혼자선 어렵겠는데 어느, 그러고보니 열필은 어디 갔지? 허허허허... 네가 찾는 동료가 이 녀석이냐! 여이필! 어느 틈에! 이 여이필 역시! 이 녀석과 같이 나의 앞길에 귀찮아질 존재! 같이 없애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대마워! 너 이 녀석! 이 체력이 바닥나는 순간이 바로 너의 마지막 순간이다! 자, 해가라! 옥동자! 웅! 이 옥동자 형님 왔으든가! 쫙 말라고! 아니, 저런 또 뭐야! 아니, 검에게 맞네! 너로 돌아! 번개! 아니! 너는 또 뭐냐! 너, 너희들? 손오공! 혼자서 대마왕 물리쳤다고 자랑할게 뻔히 보여서 우리가 왔어! 오공! 미안해! 혼자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 무슨 소리야! 당장의 병을 고치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친구가 아픈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흥! 친구! 힘없고 고잘 것 없는 녀석들은 한 명이든 백 명이든 아무 문제가 되질 않는다! 모두 자신의 죽음을 자초할 뿐이지! 어둠의 영혼 유령들이여! 저 녀석들의 영혼까지 모두 먹어 치워라! 네가 가위라고 한 명이 유퍼라! 대단하여! 꺄아아! 언제 그렇게 싸우고 있을 것 같은데? 언제 그렇게 싸우고 있을 것 같은데… 티아! 쾌아! 쾌아! 그만해! 모두들, 이제 그만해! 힘들다고 그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어. 유령들도 괴로워하고 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삼자! 유령들도 자신의 의지가 아닌 대마왕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라고! 그게 어쨌다는 거야!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 불쌍한 유령들은 괴로운 싸움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해. 길면! 참 길면! 편안히 고통없이 잠들게 해주세요! 양면! 고맙습니다. 우리도 이제 대마왕의 조종에서 벗어나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어! 그, 굉장하다! 이 많은 유령들을 한 번에! 그래, 무조건 쓰러뜨려서 이길 수 있는 상대들이 아니었어. 놀랐는걸! 역시 삼장은 짱이야! 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밤이 나의 암흑마법에 맞서려 하다니! 그것도 나의 마귀마 마법에 걸린 자다! 다시 한 번 어둠의 힘을 축복시켜주마! 악마가 태어라! 마귀의 인마! 마지막 암흑! 잡자! 하하하하! 이제야 성공했는가! 나의 마귀마 마법에 이토록 오래 버틴 것은 네가 처음이구나! 하하하하! 대마왕패! 정상자! 하하하하! 좋아! 새로운 마녀의 탄생이로다! 너의 새로운 이름은 암흑마녀다! 새로운 나의 세상 건설에 선봉장이 되거라! 황공하옵니다! 그럼 먼저... 저 귀찮은 녀석들을 없애버려라! 네! 3점! 3점! 정신 차려! 안타! 3점! 정신 차려! 나야 소로봉! 나라고! 소로봉이라고! 제발! 3점은 이제 없어! 너희가 아무리 애써 봐야 그 아이는 이미 마족의 일원이 되었으니까! 그래! 잘 자라 소로봉! 응? 다 자라! 다 제일! 하하! 으악! 으악! 소로봉! 목숨이 질긴 원숭이로군! 죽어라! 3점! 내 소로봉이라고! 난 3점을 믿어! 3점의 말대로! 우린 친구니까! 3점! 3점! 제발 걸어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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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소로봉! 내 진심이 아니야! 으악! 으악! 3점! 정신 차려! 3점! 으악! 지! 안심한 것! 하찮은 인간이란! 모두 동자로 날려주마! 으악! 깨뜨린 삼! 너질! 퇴! 하! 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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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 잘 가라 인갓다! 으악! 아! 너! 넌! 헉! 퇴! 퇴! 너는 훈세義 왕? 에이! 훈세마왕까지! 에휴! 업친데도 업친다더니! 조심해라! 대마왕의 상대로 그렇게 넋을 놓고 있다니! 퇴! 훈세마왕! 끝까지 방해했음이야! 모든게 니녀석이 궤핵한 일이잖아! 미안하다. 대마왕을 부활시켰다. 나의 실수를 부정하진 않겠다 하지만 지금은 대마왕을 쓰러뜨리는 게 먼저 나에 대한 볼일은 그 후라도 늦지 않아 혼세! 어떻게 여기를 분명 소멸한자 마법으로 없애버렸을터 대마왕 이 혼세를 너무 과소평가하는군 그 정도로 날 없앨 수 있다고 생각했나 그동안 날 속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운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이다 혼세! 네 녀석이 정령 주인을 무는 개가 되려는 거냐 은혜도 모르는 은혜? 내가 누구였는지 어째서 당신의 수화로 이렇게 움직였는지 모두 당신의 계략이었다는 걸 알았다 내 기억은 모두 돌아왔다 삼장이라 나에게 나와 같은 고통을 겪게 할 순 없어 이런 저 배신자를 대마왕 제발 더 이상 친구들을 괴롭히지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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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익 이 실패자 혼세마왕 용서 못한다 모두 없어져 땅지 열악지 땅이여 갈라져라 지이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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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